아줌마 토스트 하나 주세요 난 야구르트 하나 주세요 아우 야 형기야 울결 너무 춥다 진짜 야 그래 걔 하나 추워? 야 추우면 엄마 옷을 껴여어야지 바보같이 아이고 야 그래도 추운데? 아 그래? 야 그럼 더 껴여어 아이고 더 껴여어 야 꺼져 인마 여기민아 형님 여기 뭐 안되냐 가게 아줌마가 3개월째 돈을 안 갚습니다 알았어 받아가자 갈게 수고하십시오 아줌마 돈 빌렸어요? 아니 저 금방 갚을게요 안 갚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? 난 참을 수 없는데? 돈 갚으라고 돈 갚으라고 아저씨 뭐하는 거예요? 학생 토스트나 꽃게 맞고 가지 토스트 모자라? 더 줄까? 어? 더 줘? 야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못 써 할아버님아 그 강을 건너게 해드릴까? 그 강을 건너게 해드리냐고 어? 나 수령 잘 못해 정말 손님들 왜 이래요? 나 쳤어? 나 쳤냐고 미쳤어? 우리 한 번 때리지 마 야 인마 야 이게 아주 쌍으로 미쳤어? 너네들 잘 들어 나 여기서 돈 받을 때까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알겠어? 벌써 10년이 지났네 토스트 하나 주세요 네 야 기안아 어떻게 더 껴입을래? 괜찮아? 엉기야 아니야 어? 아 이제 그만 입어도 될 것 같아 야 인마 올겨울 추워 너 그러다 얼어 죽어 야 이것도 뭐야 안 꺼져? 안 꺼져? 가 인마 눈사람이야 펭귄이야 야 와줘 인마 으이 아줌마 돈 갚아야지 아 어떻게 사람을 여기 10년째 매일 오게 만들 수가 있어 어? 지금 안 갚는다는 게 아니라 당장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 이놈은 가게 나 깨 부셔버릴까보다 어? 빨리 해서 돈 갚으라잖아 빨리 돈 갚으라고 어? 왜 이렇게 질질 끈데 도대체 금방 갚을게요 사람 힘들게 하면 뭐 좋아 어? 있는 돈이라도 갖고 와야지 빨리 해서 있는 돈 싹 긁어모아 알겠어? 아줌마 이거 뜨거워 컵에다 담아먹어야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? 아줌마 이 가게를 뺏으려도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신분이야 신분이야 야 그래 여기도 토스트 예 수고하세요 어 가봐 그래 저 할아버지 요구르트 하나 드세요 안 먹어 아유 왜 안 먹어 나 아직 그거 안 건넜어 에이 이제 할아버지 참 누가 건넜어 여기 어이 어이 누가 여기서 장사하래? 네? 아 장사를 할 거면 자릿세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무슨 자릿세예요 갑자기? 뭔 소리하고 거기 지금 뭐 하세요? 뭐야? 지금 남의 가게 와서 왜 행패를 부리시나요? 네가 이거 서방이라도 돼? 서방이라도 되냐고 서방? 뭐야 이게? 서비스 그러니까 서방은 아니고 우리가 서비스 달래? 이게 말로 하니까 우스워? 안 꺼져? 가 안 마 가 안 마 가 안 마 가 안 마 가 안 마 두고 보자 뭐 고충수업 다녀왔습니다 아우 아우 담배 냄새 어? 너 요즘에 담배 피워? 어? 아니야 얘 저 PC방에서 담배 냄새 배 가지고 온 거야 어 뭐야 너 PC방? 요즘에 스타크래 뭐 그런 게임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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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때리지 마라 얜 요즘 룰의 룰 룰 토스트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뭔 소리야 아우 속상해 정말 내가 미쳐 진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뭐? 아이 됐고 야 남자가 그럴 수도 있어 야 근데 요즘은 그 PC방이 그 한 시간에 얼마냐? 어? 천 원이야 천 원? 천 원 천 원 천 원 자 여기 쓰레기 갖다 버려 인마 아이 저 펜치 도망쳐요 아 나 진짜로 아줌마 웃는 거 첨보네 형님 이거 웬일이냐? 큰형님이 더 이상 못 참겠답니다 이 가게 다 밀어버리라 합니다 야 밀어버려 아 야 왜 돈을 못 받고 그래 아 나 참나 아 여기야? 네 여기야 하 야 한 명이라면서 아까는 가자 뭐야 너희들 뭐야? 아 형님 어쩐지 시간 끄시더니 큰형님 원래 세력 키우신 겁니까? 아 아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기야 야 쳐 쳐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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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 괜찮아? 괜찮아요 그럼 됐어 이봐요 괜찮아요? 이봐요 감사합니다